다리 하나 걸어놓고 찍었잖아 응 깍질 맺혀가지고 응 귀 싫어 윗발도 하얘 언니니까 제일 딱 만났다고 생각해 봐라 옛날에 엄마 우리 찾아본다 펜키네 그게 한국구라는 거 오 소스가 어울려 이거 홍고호랑이하고 요고호랑이 달라 근데 얘는 이거 여기서는 맨날 줄일까 여기 도적하고 못된다 없으니까 이거 잡아야 될 수 냉면스러워 그치? 배가 통통하지 살 찐 거 같지? 먹을 때 늘 찐 겨울이라 살이 울렸나? 통통하네 예전에는 왔을 때 콜록콜록한다고 생각해 뭘 저도 맛있게 먹어 제목겠다 딱 굿질해야 돼 오래오면은 보내 진짜 동일이 어우 귀엽다 팔 다리가 진짜 동일이 안 오네 가자 진짜 동일이 안 오네 우와 진짜 아파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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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발로 한 대 맞으면 날라갈 것 같아 하하하하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저기 고맙고 있어요 우와 지금은 좀 schöne 뜨거웠네